hey baby I'm free I'm free 더 먼 세상으로 가 지금 내 손을 잡아 I'm free I'm free I'm free I'm free Hey baby I'm free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이거 뭐해? 방금 Craig 저희가 드디어 호랑이 글에 입성했어요 여기가? 세경! 아니 근데 저기 왜 보물 상자가 이게 뭐예요? 여기 무슨 종이가 있어요? 잠깐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 글을 읽을 줄 알면 배울만큼 배운 인간이겠지 난 인간이었어 넌 배울만큼 배운인간... 방금 좀 이상하게 읽었어 자, 여러분! 아, 조용히 해, 네. 자, 여러분, 여기 박이 있잖아요. 엉덩이를 꽤 부셔서 데시벨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근데 이건 뭐예요? 그 엉덩이 보호대! 엉덩이 보호대가 왜 필요해요? 형 이거! 그거! 사실 이거 저의 16팩이었어요. 아, 지금? 16팩. 괜찮은데? 자, 그럼 시작해볼까? 누구부터?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. 잠깐만, 이거 팀전이지? 그냥 깨면 돼요. 이거 그냥 깨면 돼. 엉덩이가 제일 큰 성민이부터 할까? 나부터 하도록 하지. 야, 덩아. 비티파크인데 그거 끼고 할 거야? 야, 너는 그거 필요 없지. 아니, 아플까 봐. 덩아, 진짜 할 거야? 나 그냥 할래. 나 해보고 싶어. 그래, 그럼 앨런이 형 먼저 해요. 그래, 그럼 앨런이 형 먼저 해요. 얼마나 둔 사람 보자. 와, 이거 진짜 엉덩이를 부서져? 야, 얘들아 우리도 조용히 해야 돼. 막, 우!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. 어, 무서워. 준비해. 아니요. 아, 이거는 아직 건들지도 않았어요. 다시 한 번 해봐. 다시 해봐. 제자리에서, 제자리에서 해도 돼. 피해 갔는데, 그냥? 아, 너무 아프다. 내가 아파했지요? 다시, 다시. 펭귄, 펭귄처럼. Let's go. 114. 114.3. 114? 깨면 안 아파. 할만해. 야, 이걸로 하자, 우리. 자, 이걸로 가. 마치 너의 엉덩이. 짝짝. 성민이 엉덩이 본 떴는데? 준비하시고. 근데 무섭다. 아이, 뭐야? 114.2. 아, 우리 0.1 좋다. 아, 야, 다크호스가 이러면 안 되는데? 아, 니 안덩이인데 이러면 어떡하냐? 아니, 이거 타서 그런가 봐. 다음, 누가 나갈까요? 크래미즈 제2의 엉덩이. 이거 대박이다. 야, 이거 대박이다. 히트다, 히트. 형, 그럼 아까 소리. 옷을 벗을 거야? 어머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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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자, 준비! 야, 한복 치우고 간다고? 아니야. 그래 형준이 엉덩이 살 많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다. 나 살 많아. 세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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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너무 천천히 안 되었어. 너무 그냥 앉았다. 111.5. 야, 평균이다. 아니, 우리 닥카우스들이 왜 이래? 내가 해볼게. 뭐야 저거 크게 올릴 것 같아 어떻게 하게 또 머릿속에 이런 이론상으로 완벽한데 뭐 어떻게 하려고 여기가 빙판이야 미끄러지듯이 김연아 선수님처럼 길을 갔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나 안 해놨는데 아니 말을 하고 해야지 아니 김태형! 시뮬레이션 하는 줄 알았지 지내소 지내소 아까 꽤 컸다 근데 야 나 진짜 컸다 아니 김연아 선수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진짜 하면 어떡해 야 하고 했는데 형 괜찮아 할 수 있어 야 주워 맞는 거 같아 다시 다시 113.1 나 아까가 더 컸다 어떻게 아까 하라는 대로 해볼게 형 무구나무 설계 해가지고 어 엉덩이 위치를 맞출 수 있나 어 할 수 있어 자 우리는 무구나무를 설계 해가지고 할 거야 그래 근데 대신 실패하면 0이야 그래 오 좋아 오 오케이 그래 했죠 세림이 형 설마 한 번에 못 하겠어 할게 108.5 이게 뭔가 뭐랜 말이야 야 호박호스 점수로 0.2 드립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요 기대됐나 어떻게 빙빙 나 기대돼 빙빙이 기대돼 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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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가자 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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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노답이다 형 아니 왜 진짜 아니 왜 뒤에서 뛰어온 거야 왜 뛰어온 거야 왜 뛰어온 거야 아니 야 방금 그 으 빙빙빙 오 나 위치 봐줘 제자리에서 뛰게 야 거기서 이렇게 울려서 이렇게 한다 나 이렇게 한다 이렇게 기왕 추한 거 오케이 간다 휴지까지 준비했네 와 형 그냥 실격해라 진짜 뭐야? 와! 오빈야! 이거 뭐야? 저 형 그냥 0점 줘, 0점 안 깨지냐고 몰라, 안 깨져 3으로 가자 그쪽 팀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저희 팀 할게요 형아 보여줘 이렇게 있다가, 이렇게 있다가 그게 돼? 채영이는 망설임 없어서 할 수 있어 나 뭐 누른 거야? 야 왜 계속 움직여? 맥스 모른다고 영어 다시 해 다시 자, 방금 형준이 형 때문에 뭐야 너? 형아 형 한 번만 믿어봐 엉덩이 딱 떼고 있어봐 딱 떼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 다 있어봐 여기 다 있어 자 조금만 참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오! 174점이요 174점이요 야! 형 형 이거죠? 야 잘했어! 야 깨졌어! 야! 최고 기록! 최고 기록! 괜찮아 이거 왜 태영이가 막 깨진 줄 몰랐어 야! 야! 야 괜찮아 아니 나 이거 뭐야? 왜 방금 소리 재는 거야? 때려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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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짜증나 야! 근데 못 때리겠어 세게 원진아 그동안 형한테 쌓였던 거 다 풀어 눈에 튄다 눈에 107점이요 시발이 어떻게 깨져? 별로 안 깠어 아니 근데 그립이 안돼 형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근데 내꺼 몇이라고요? 114 114.3 나왔냐? 그럼 내 114점 장호기를 좀 모셔볼게요 아! 자 이제 정모 갈게요 뭔가 기대 안된다 형 보여줘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을거야? 딱대 미니형 얼굴이라 생각해 야 정모야 안찼어? 정모야 보여줘 보여줘 형 116.2 116.2 뭐야 이게 116.2 저게 116이라고? 옷이 스쳐서 그런가? 정모 형이 최고 기록이네 정모의 힘을 보여줘 정모의 힘을 보여줘 정모의 힘을 보여줘 미니의 힘을 보여줘 미니의 힘을 보여줘 미니의 힘을 보여줘 미니의 힘을 보여줘 120 딱 찍어줘라 그냥 다 옮겨도 돼 다 옮겨도 돼 엉덩이를 부숴? 야 이거 내 얼굴에 생각해봐 알겠어 야 비슷하긴 하다 모양이 진짜 비슷한데? 갈게요 갈게요 오! 115.8 엉덩이를 맞은 것보다 이게 더 크다고? 막박 하나 남았다 막박 깨보고 싶은 사람 있어? 아니 누구 머리에다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나 해볼까? 이게 짱구거든 진짜 해보고 싶어? 오 나 해보고 싶어 그래? 이걸 해보고 싶어 한다고? 왜 맞고 싶어해? 가자 야 데시벨 재줘봐 아 데시벨 재달라고? 여기 여기로 때릴게 형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우리 크래비티 기억할 수 있어? 됐어 근데 이게 세게 안 때리면 아파 할게 괜찮아? 115.4 와 어때? 어때? 아파? 루비 때리는 거 아니지? 소리가 안 들려 어? 진짜 아프지? 아파 아파? 괜찮아 우와 간만의 차로 태영 팀 112.86 원진 팀 112.6으로 태영 팀 승리 나이스 태영 엉덩이로 한 게 이긴 거야 그래 너 때문에 이겼어 당연하지 뭐라고? 집중 못해 집중 못해 뭐 어디야 여기 네 다음 게임을 진행해 볼까? 아 좋아요 그럴까? 가자 가자 누가 이렇게 소리를 이지게 놔 이야 순간 포착 단어 읽기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순간 포착 두 팀으로 나눴잖아요 네 네 한 팀이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네 한 팀이 옷에 제시어를 붙여서 저 뒤에 병풍 보이시나요? 네 저 사이를 재빠르게 샤샤샥 지나갈 거예요 네 상대 팀이 그것을 보고 단어를 맞추면 됩니다 그 글씨 크기도 다르죠? 맞아요 결국 여기서 이긴 팀이 저기 보물 보이시죠? 네 저기 안에 있는 보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독 처지하는 건가요? 거기 안에 있는 보물이 님들 겁니다 아니 저희 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MC 바꿔주세요 자 그렇다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 게임하고 싶어요? 네 원해요 시작합시다 네 스커넬 컨셉 진짜 뭐 어떡해 받아가지지 모르겠다 진영 성민아 밥 먹고 조금 피곤하지 아니 괜찮아 하고 싶은 말 없어요? 네가 다 자르잖아요 나 안 자릴게 말해봐요 가요 게임할게요 네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골라왔어 요렇게 있었어 좋은데? 어떻게 재밌게 이동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저희 준비한다 우리 관련된 건 뭐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할게요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야 너무 잘 보였어 아니 봤어? 보셨어요? 아 잠깐만 헷갈려요 헷갈려요? 성눈썹인지 눈썹 문신 눈썹 문신 어 눈썹 문신인지 오케이 다시 할게요 아 뭐지? 자 저희 갈게요 시작 저게 뭐야 뭐야 이건 뭐야 보셨어요? 보셨어요? 하나 둘 셋 성눈썹 네 정답은 눈사람 뭐야 겉눈썹 연기를 저게 그냥 퍼포먼스 점수로 가는데 저게 그냥 퍼포먼스 점수로 가는데 제가 할게요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얼축이다 얼축이다 얼축이야 보셨어요? 아 저금통인가 혹시? 아 돼지저금통 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냥 맞춰주면 안 돼? 아니야 못 봤대 못 봤대 못 봤대 자 반대에서 반대에서 우리 아이디어 생각해 빨리 지금 야 줄 수 없어 아 미안해요 다음 아이디어로 그냥 넘어가고 싶어서 아 그래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적은통 아 어떡해 어떡해 야 도와줘서 애네 맞다 오늘도 지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바지 위에 팬티 입는 슈퍼맨 슈퍼맨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슈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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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어요? 임영웅 아니에요 임영웅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안 보였어 임영웅 저 다 올릴게 야 너무 힘들어 나 틀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이 뭐야 지구를 지키기 위해 등장하는 우리의 아이언맨 아하 아이언맨 슈퍼맨 아이언맨 총 왔어 아이언맨 아아 똥냥꾼 아아 아아 똥냥꾼 봤지 봤지 아니 못 봤어? 보았어 설마 바뀌었어? 한 번 더? 하나 둘 셋 똥냥꾼 아아 살짝 크게 모르는 걸 모르겠어 어떡해 야 너희 대박이다 더 없어요? 더 나고 싶어 더 했잖아 다음 팀 들어가주세요 저 이제 아이디어 고갈났거든요 기대할게요 우리가 이 정도 했는데 재밌는 거 나오겠지 자 보여주세요 리허설 한 번 하자 리허설도 비교하자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준비했길래 리허설에? 리허설에? 수준발레 소개 좀 네 수준발레 대회에 오신 곳을 환영합니다 무사 Hum 첫번째 선수 송현준 유아 아주 우아합니다 오 언제 보여 fatigue 야 안 보여줬어 아직? 훌륭하고 별밖에 안 보여 야 안 보여 안 보여 270 안 보여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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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했어요 한 번 더! 다른 걸로 한 번 더 해줘? 한 번 더 해줘? 한 번 더 해줘? 그냥 붙여놨으니까 우리 안방 1위여! 야 뭐야!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어떡해요? 아니 어차피 안보여요! 어차피 내가 졌어, 재미야 이거 시작! 옷 꺼진다 옷 꺼진다! 가 그냥 가! 나 어디 있어? 아니 카드가 아예 안 보여는데 누구한테 있어? 야 누구한테 있어? 뭐야 여기있다! 스팸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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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거! 이번엔 거저 줄게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네! 준비! 시작! 아 초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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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 좀 더 웨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? 초밥! 잘들어 할게 자비스! 콰카! 나 고부장 값도 있었어 가요! 아 이게 문젠가 이게 문제야?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진짠지 맞춰야 돼요? 맞춰야 돼 콰콰! 콰콰다! 둘 다 맞아요! 사실 둘 다 맞고 그냥 둘 다 맞히면 2점 들라 했어요 아 오케이 2점! 아니 앨런이 형 그냥 돌고 바로 들어가라 했는데 돌고 그냥 아니 기회를 준 거지 핑드팀이 이겼네요 우리 팀 이름은 언제 핑드팀 형준팀 형준팀 태용팀 아니야? 태용팀이 이겼습니다 태용팀이 이겼습니다 네 열쇠 주세요 여기 왔나봐 우리 시끄러워서 우리 같이 돌아다니는데 와 진짜 뭐야 신이호인데 신이호 우리가 좋아하는 신이호인데 안돼 안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앉아 눈이 안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진팀 형 진팀 아 남대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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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이호야 딱범 때려 딱범 야 퇴근할까요 이제? 한 명 더 한 명 더 아 아니 너 아니잖아 인마 계속 잡지 마요 누가 저랑 안보야 나 정모 아니 너 아니야 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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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진 너야 너 뭐야 맞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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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방침한 사회 아니 우리가 방침한 사회 멤버 두 명이 호랑이한테 잡혀갔어 야 어떡해 슬퍼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멤버들을 변장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저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이 삐죽 나오면 손을 잡고 느껴서 멤버들인지 맞춰야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저 칸막 사이에 있는 멤버의 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할까요? 좋아요 원진 팀부터 진행해볼게요 네 내가 하먼지이다 하면 손을 넣어주세요 아무도 안 넣어 내가 하먼지이다 하트 손가락 하트 5번은 손가락 하트 모르시나? 모르시는 거 같아 아니 손 왜 이렇게 크셔? 그러니까 손 왜 이렇게 커? 제가 보고 올게요 야 이거 1번이다 난 4번 호랑이는 4번 싱크uit 지금 푸른 자극은 뭔데? 가만히 못 잃는 거 보니까 원진이 형 4번 하먼진이네 하먼진! 야 이 떨리는 원진이 형 왜 때렸는데 하먼진이 형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마주하지 다시 한 번 안녕하세요 형 가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슬슬 손이 시리실 거예요 지금 자 손으로 원하면 격하게 흔들어주세요 아 귀여워 하이 차트템 진짜 귀여워 이거 덕준맵 아니야? 아닌데? 손이 굉장히 향수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지금 이건 내가 봤을 때 토끼 피디님 손 같은데 손 마디 구분이 원진이 형이야 아니 이거는 우리 아빠 손이야 그냥 놔주세요 저도 손 시럽거든요 그럼 우리 의논을 한 번 해볼까? 근데 확실히 아닌 거 1번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5번 아니고 3번 아니고 1번 아니고 2번 아니면 4번이야 지금도 가만히 못 잃는 게 원진이 형이 4번 같아 4번이야 무조건 4번이야 원진아 발표해도 되나요? 4번 저희는 4번 4번이다 빠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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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이의 인상 빠바바 빠바바 세림이 형 통 꺼내주세요 진짜 세림이 형 세림이 다 꺼내주세요 좀 무서워 이렇게 봤을 땐 모르겠다 나 먼저 갈게 2번 같은데 아닌가? 세월의 흔적이 좀 세림이 형도 세월의 흔적이 있어 뭐야? 왜 왜? 모르겠어? 아 세림이 형 갑자기 왼손? 악력이 이렇게 약하지 않았던데 세림이 형이 아니 근데 다 같이 핸드크림 똑같은 거 바르고 오셨어 5번 누가 봐도 세림이 형 손 5번 세림이 형 손인데? 이번 선 진짜 크죠? 거의 농구공 한 손으로 다 잡을 때 그럼 세림이 형 아닌데? 약간 보이는 거는 세림이 형이 세림이 형이 감이 와? 어 난 안 거 같아 세림이 형이 아니야 세림이 형이 아니야 오케이 악력 5번 아니야 아니 뭐야 악력 잠깐만 악력 하지도 않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요 오케이 나 몰라 헐 야 2번 같은데 알았어 나 알았어 다음 나 갈게요 뭐라고 이렇게 핸드크림을 또 이렇게 근데 다 손이 거치시다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해서 한 거 같아 야 이번은 좀 고우시네 오케이 got it 세림이 냥냥 펀치 날려주세요 귀엽다 너무 크다 손 진짜 크시네요 피스팜 아이고 여기는 보릿살 세림이 영어 못 알아들으니까 피스팜 했는데 안 했어요? 세림이 형 2번이야 끝났어? 끝났어 네 이거 2번이야 2번 같아 나도 2번인 거 같아 아니 난 4번이야 그래 4번으로 가자 아니 2번이야 2번 나와주세요 아직 어떡해? 세림이 형 이거 돼? 그건 안 되는데 세림이 형 세림이 형 이거 안 되지 않아? 난 4번 받아 4번 받아 오 뭐야 오 뭐야 와 잡았다 잡았다 찾았다 찾았다 근데 우리 다 안다 멤버들 바삭하다 좋다 그래 우리 크리스피 해 얘들아 내가 마늘을 먹고 호랑이를 무찔러왔어 우와 진짜 그럴 거 같아 근데 왜 형이 마늘을 먹었어요? 아 그러네 내가 내가 호랑이를 먹고 무찔렀어 호랑이를 굶겼어 뺏어 먹었네 우리 빨리 확인해 보자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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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늘 먹고 너 사람 뭔댔어 나 짐승이 대어버렸어 짐승이 대어버렸어 열어줘 열어줘 됐다 오 열렸다 하나 둘 셋 이거 이거 야 뚝덕이가 어딨어 자 진정한 보물한 비티들의 아름다운 우정 아닐까 야 하나씩 들어 덤써버린 우정 뭐야 하나씩 들어 빨리 야 근데 이거 구하기 힘들어 아버지 하나씩 들어갖고 돈 줘버리게 와 우리 떡볶이 아 짜증나 새는 떡국 챙겨놓고 더 사이좋게 지나해 왜 나 좋은데 왜 나 좋은데 넌 좋아 야 니가 러비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줘 맛있는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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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떡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설날에 떡국 먹을 수 있겠다 우리 이렇게 떡국 들고 새인데 러비티한테 또 인사드려야 되나 큰 절 올려야지 큰 절 오케이 자 저희 러비티 이렇게 비티바크 보면서 즐거운 새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2022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먹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자 shif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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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